자,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에 신랑 신부님의 예식이 거인됩니다. 밖에 계신 하객 여러분께서는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. 뒤쪽에 서 계시지 마시고 앞쪽에 빈자리가 있습니다. 앞으로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름다운 예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핸드폰 진동을 안 바꾸신 분들은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마스크는 꼭 착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예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!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